1. 다음 중 연면적에 대한 숙박 부분의 비율이 가장 높은 호텔은 1. 커머셜 호텔 2. 학교 운영 방식 중 종합교실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교실의 순수율이 높다 3. 주거단지 내의 공동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이용 빈도가 높은 건물은 이용거리를 길게 한다 4. 주택의 부엌에서 작업 순서에 맞는 작업대 배열로 알맞은 것은 1. 냉장 고개수대조리대 가열대 5. 전시실의 순회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갤러리 및 코리더 형식은 각 시를 독립적으로 폐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6. 릴코르비지에가 주장한 근대건축 5원칙에 속하지 않는 것은 3. 유기적 공간 7. 다음 중 시티호텔에 속하지 않는 것은 2. 클럽하우스 8. 아파트의 형식 중 메조넥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소규모 주택에 적용시 경제적이다 9. 고층 사무소 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승강기는 이용하기 편하도록 여러 곳에 분산하는 것이 좋다 10. 상정건축에서 쇼인도의 반사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중유리를 사용한다 11. 병원 건축형식 중 분관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각병실의 일조 통풍환경을 균일하게 할 수 있다 12. 페리의 글린주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지구 내 상업지설 지구 중심에 집중하여 배치 13. 로마시대의 것으로 그리스의 아고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것은 1. 포럼 14. 백화점의 진열대 배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자유선 배치는 매장의 변경 및 이동이 쉬움으로 계획에 있어 간단하다 15. 사무소 건축계획에서 개방식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의 독립성 확보가 용이하다 16. 열람자가 서가에서 책을 자유롭게 선택하나 관원의 검열을 받고 열람하는 도서관 출납 시스템은 3. 안전개가식 17. 극장의 평년형 중 에리나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무대의 배경을 만들지 않음으로 경제적이다 18. 다음 중 건축가와 작품이 잘못 연결된 것은 2. 미스반데어로의 레버하우스 19. 도서관에서는 이용자가 일정 기간 자료를 점유하여 이용하거나 연구하기 위한 독립적인 개실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독립적인 개실을 일반적으로 무엇이라 하는가 1. 캐럴 20. 공장 건축의 레이아웃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중화학 공업, 시멘트 공업 등 장치 공업 등은 시설의 융통성이 크기 때문에 신설시 장례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 없다 22. 다음 중 엘크 패널의 설치 공법이 아닌 것은 4. 피치 공법 22. 건설 공사의 노무 형태 중 원도급자에게 직접 고용되어 잠역 등의 미숙년 노무로 임금을 받는 고용 형태를 무엇이라 하는가 1. 직용 노무자 23. 철골 공사의 용적 결함의 종류 중 아래의 그림에 해당하는 것은 2. 피치 24. 목재의 문이나 바탕의 재질을 잘 보이게 하는 도장 방법은 4. 클리어 레커 도장 25. 바다판 봄이 거푸집 설계에서 고려하는 하중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치각 26. 다음 중 농막이 칠해 부적합한 도료는 2. 크레오소트요 27. 다음 중 유리 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량이면서 굴곡에 강하다 28. 도장 공사에서의 뿜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뿜칠은 도막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겹치지 않게 순차적으로 이행한다 29. 고강도 콘크리트의 배합에 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유동화 콘크리트로 할 경우에 슬럼프치는 180mm 이하로 한다 30. 창문 위에 건너질러 상부에서 오는 하중을 좌우벽으로 전달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는 2. 인당보 31. 모래의 전단력을 측정하는 가장 유효한 집안 조사 방법은 3. 표준관입 시험 32. 유동화 콘크리트의 용어 중에서 베이스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유동화 콘크리트 제조 시 유동화재를 첨가하기 전 기본 배합의 콘크리트 33. 굴착기계 중 집안보다 3m 정도 높은 곳에 굴착과 5에서 6m 정도의 낮은 곧 굴착에 사용되는 굴착기계가 알맞게 조합된 것은 1. 타워 쇼벨 드래그 쇼벨 34. 다음 중 사운딩 시험에 속하지 않는 시험법은 4. 평판 제하 시험 35. 목재에 사용하는 방부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 카세인 36. 704에 사용되는 희석제의 분류가 잘못 연결된 것은 3. 콜타르 증류품 미네랑 스피리트 37. 지하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안방수는 시공이 어렵고 보수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38.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이유로서 옳지 않은 것은 4. 콘크리트의 운반거리 및 운반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39. TQC를 위한 7가지 도구 중 다음 설명이 의미하는 것은 1. 히스토그램 40. 버킷 용량 1.5m3의 파워슈벨을 이용하여 사이클 타임 1분 작업 효율 100%로 작업할 경우 최적 변화 개수 1.2인 흙의 시간당 작업량은 2. 64.8m3 41. 건축 구조 기준에 따른 강도 감소 개수 값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압축지 배단면 중 나선 철근으로 보강된 철근 콘크리트 부재 0.85 42. 양단 고정된 기둥은 캔틸레버 기둥보다 몇 배나 큰 오일러 좌구라 줌을 받을 수 있는가 4. 16. 43. 다음 부정정 구조물의 A단의 휜모멘트 값은 1. 다시 15 KNM 44. 건축 구조 기준의 집안의 분류 중 집안 종류와 호칭이 옳게 연결된 것은 4. SD 단단한 토사 집안 45. 그림과 같은 양단 고정보에서 A점의 휜모멘트는 얼마인가 3. 다시 60 KNM 46. 다음과 같은 3인지 아치의 전단력도로 알맞은 것은 1. 47. 구조용 간제신부 주위를 띠철근으로 보강한 합성 부대의 설계에서 횡방향 띠철근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띠철근의 지름은 합성 부재 단면에 가장 긴 변의 1-50배 이상이어야 하지만 D10 철근 이하로 하여야 한다 48. 다음 중 철골보의 처짐을 적게 하는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4. 단면 2차 모멘트 값을 크게 한다 49. 그림에서 점 B에서의 처짐각은 3. 50.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단면을 가지는 보에 최대 휘모멘트 M은 20 KNM이 작용할 때 최대 휘믕력은 4. 6.67MPa 52. 강도 설계법에서 압축 2형 철근 D12의 기본 정착 길이는 약 얼마인가 2. 450mm 52. 철골조의 설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보의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곳에 수평 스티픈화를 설치한다 53. 그림과 같은 단순보에서 지점 A의 수직 반력 값은 2. 15 KN 54. 고력볼트 F10TM24의 현장 시공을 위한 2차 조임 토크 값은 얼마인가 2. 68만 6천 4백 NMM 55. 그림과 같은 정정라면에서 이 시간의 전달력의 크기는 4. 0. 56. H형강이 사용된 압축제의 양단이 핀으로 지지되고 부재 중간에서 X축 방향으로만 이동할 수 없도록 지지되어 있다 부재의 전 길이가 4m일 때 새 장비는 3. 46.4 57. 다음 트러스 구조물의 안정성 및 정정 여부는 2. 안정 정정 58. 일정한 두께를 가진 긴 수직 벽체가 건축계획적으로 공간을 분할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횡력 및 중력에 대하여 저항하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은 2. 전단벽 시스템 59. 다음 그림과 같은 구멍이얼에 대하여 파단선 ABC를 지나는 순단면적과 동일한 순단면적을 갖는 파단선 DEFG의 피치는 2. 7.43 CM 60. 강자 SM490A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최저항복 강도가 490N의 매미임을 나타낸다 62. 저하복 내 배선 공사 중 콘크리트에 매설할 수 있는 공사는 1. 금속관 공사 62. 증기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온수난방에 비해 여용량이 큼으로 간월 운전에는 부적합하다 63. 전기설비가 어느 정도 유효하게 사용되는가를 나타내며 최대 수용 전력에 대한 부하의 평균 전력의 비로 표현되는 것은 1. 부하율 64. 에스컬레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정벽 속도는 하강 방향을 고려하여 60m 매군 정도가 가장 바람직하다 65. 습공기의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를 알 때 습공기선도를 사용하여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 기류 66. 평균조도의 계산과 관련하여 면적을 A 사용램프에 저광속을 F 종영률을 U 보수율은 M 평균조도를 2라고 할 때 성립하는 식은 2. 67. 배관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연관은 내식성이 자가 배수용보다는 난방 배관에 주로 사용된다 68. 100V, 500W의 전열기를 90V에서 사용할 경우 소비전력은 3. 405W 69. 공기조화 방식 중 팬코일 유닛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송풍기에 의해 공기를 이송함으로 펌프에 의한 냉온수의 이송동력보다 적게 든다 70. 냉방 부하 중 헌혈부하로만 작용하는 것은 3. 조명기구 부하 71. 가스 배관 경로 선정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옥내 배관은 매립하여 견고하게 한다 72. 다음 설명에 알맞은 급수 방식은 1. 수도 직결 방식 73. 로프식 엘리베이터와 유압식 엘리베이터를 비교할 경우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장점으로 오른 것은 2. 기계실의 위치가 자유롭다 74. 실내 CO2 발생량이 17h, 실내 CO2 허용 농도가 0.1%, 외기의 CO2 농도가 0.04%일 경우 필요한 기량은 4. 얕 28.3M3H 75. 내경이 20cm인 관내를 유속 1.2m 매초에 물이 흐르고 있을 때 유량은 얼마인가 2. 0.038M3S 76. 다음 설명에 알맞은 추출구의 종류는 3. 안해모스탯형 77. 다음 중 배수 트랩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버킷트랩 78. 오수의 BOD 제거율이 95%인 정화조에서 정화조로 유입되는 오수의 BOD 농도가 300ppm일 경우 방류수의 BOD 농도는 1. 15ppm 79. 기온습 두기류의 3회소의 조합에 의한 시외 온열 감각을 기온의 척도로 나타낸 것은 1. 일효온도 80. 변압기의 1차측 코일의 권수가 6000, 2차측 코일의 권수가 201대 1차측 코일의 교류전압 3000부위 인가시 2차측 코일의 발생하는 교류전압 부위는 2. 100. 81. 다음은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안에 알맞은 용어는 1. 미관지구 또는 경관지구 82.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최소 얼마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가 2. 2m 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장의 세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근린광장 84. 다음 중 주차장 법령상 기계식 주차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질평식 85. 다음과 같은 대지의 대지면적은 3. 298m2 86. 주거지역의 세분에서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1. 제1종 전용 주거지지역 87. 건축법령상 고층 건축물의 정의로 오른 것은 2.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88. 다음에 노회주차장의 구조설비에 관한 기준 내용 중 안에 알맞은 것은 3. 70 럭스 89. 장애인 전용의 주차장 주차 단위구액의 최소 길이는 3. 5.0m 90. 피난층 외의 층이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최소 얼마 이상인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관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가 2. 200m 91.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관리를 위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최대 몇 년 이내인가 2. 2년 92. 용도별 건축물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4. 문화 및 집회시설 휴양콘도미니엄 93. 건축물의 높이 산정시 조건과 상관없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4. 굴뚝에 옥상돌 출부 94. 승용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물로서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가 6천에 미인 경우 승용승강기의 최소 설치대수가 가장 많은 것부터 적은 순으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1. 병원 숙박시설 공동주택 95. 다음에 시가회조정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기준 내용 중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오른 것은 4.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96.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상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최대 얼마 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하는가 3. 천에 미 97.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가 50m 이하일 것 98. 그림과 같은 거실의 평균 반자 높이는 4. 4. 3m 99. 국토의 길, 윈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광역기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5.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급속재 굴뚝은 목재 기타 가연재료로부터 최소 1m 이상 떨어져서 설치해야 한다 5. 고맙습니다 10 규모 Blunder 10 규모 Blunder